10분 줄 테니까 잼을 싸고 나오세요 알겠죠? 아니 내가 뭐하고 하는지 몇 시에 일어나서 뭘 먹고 어디를 갈지 다정하네 클레버 안녕! 클레버TV의 나의 시윤, 채빛,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왜 왔냐면요 무려 팬사인으로 미국에서 하게 됐습니다 바로 지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오늘 팬사인에 성공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팬사인 엄청 잘할 자신 있습니까? 네! 바로 가봅시다 렛츠고! 렛츠고! 피곤한 우리 삶을 편력수원으로 들고자 한 현대인의 필수 편력수원 유튜버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다 아시지 않아야겠죠? 오늘 클레버TV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돌아보세요! 가봐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오늘의 비타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비타민 리더 김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번에 축하한 비타민은 세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말라 대상의 정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러블리아 미타민 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러블리아 미타민 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는 영상이 러블리아 미타민을 비타민 tand힘입니다 확인하는 편인데 약간 그런 디테일을 확인하면서 춤을 추면 더 정확하게 지도를 외워준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비싼 회사 nonsense 목소리가 너무 많았지만 40대 중 아직 입이 완벽하게 공장 안전하는 적 얘들아 리작시쏠 아, 재밌게iger 익숙한 분이 사인을 받고 있는데 아, 진짜? 아, 제 사인판에 놀러왔는데 아, 엄청 Selan 난이말도 저기 우리 라이딩 친구도 저기 가장 예쁜 친구들이죠? 아 가장 예쁜? 아 모두 예뻐가지고 다 입자 아 네 모르니까 누군가 한명은 네? 하나 둘 셋 아 나해요 아 나에서 좀 가르쳤거든요 네 역시 클레버가 이런게 선수긴 하네요 내일 기사 확인하세요 와 직접 이렇게 글씨 편집까지 근데 제건 왜 없죠? 글씨가 엉망이에요 제건 왜 없죠? 자 그럼 반납해 와 이뻐요 와 이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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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들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계세요 안녕하세요 학생입니다 들어가도 됩니까? 네 안녕하세요 뭐하고 있었습니까? 저희 핸드폰 하고 있었어요 어 잠깐만 방이 없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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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팬미팅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안 좋은 소식 하나 좋은 소식 하나 다 얘기해 좋은 소식이요? 네 좋은 소식은 엄마를 빨리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안 좋은 소식은 비행기가 급하게 요청을 했잖아요 네 네 변경이 된다고 해서 변경을 했거든요 된다고 오케이 했던 게 기존에 비행기를 취소하고 그냥 아예 비용을 새로 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오늘 비행기였잖아요 6시간 뒤에 비행기인데 그래서 하루 정도 미뤘는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습니다 짐 하나도 안 샀는데 짐도 싸야 되고 저 여기서 좀만 자다가야 돼 방도 지금 쫓겨났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방을 방을 지금 빼야 돼요 비행기가 바뀌면서 원래 내일 여기가 정리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방을 빼놔야 그럼 알코옥처럼 어디 있어요? 대충 대기할 수 있는 장소는 좋거든요 여기를 빨리 빼주고 빨리 하고 잡시다 슬픈 상황이지만 힘을 내서 빨리 옮기고 잡시다 진짜 슬픈건부 정리하고 그 다음 출발합시다 집에 가서 학원 가서 푹 쉬자고 오케이? 레츠고! 어 나이한테 전화가 들어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준비 다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갈게요 사실 이건 실한 카메라였습니다 엘티하면서 우리 애기 했잖아요 그 방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X 에서는 이렇게 연결된 방에 패밀리들이 쓸 수 있게끔 해가지고 바로바로 열 수 있게끔 안해서 왜 저희 방 빼고 다 좋아요 그 얘기를 듣고 리조트에서 방 두 개를 매셔가지고 지금 친구들한테 몰래 실한 카메라를 하고 있습니다 방을 빨리 좀 넓은 방으로 한 번 배울 것 같아요 기다리겠습니다 자 가시죠 이사 갑시다 이사 갑시다 이사 갑시다 이사 갑시다 조심히 조심히 이사를 갈게요 지금 화가 나고 안 들리지 말아 근데 이거는 뭐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네요 아 내가 뭐하고 있는지 몇 시에 일어나서 뭘 먹고 어딜 갈지 다 잡았는데 10층에 유쌤만 여기 가서 집 같이 들고 가야죠 응 같이 모여가지고 갈 거예요 참파로엘에 임시 거쳐가 있어요 저 안에 유쌤이랑 있는 거 같은데 여기가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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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두 시간 후에 가야잖아요 여기서 그냥 씻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유쌤이랑 여기 넘어올 거니까 네 씻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저거 뭐죠 저거 방구이사 어 어 설마 아 어제 어제 봤던 그 카네트드룸이네요 뭐야 뭐야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실험카메라였습니다 뭔가 어느 점에서 실험카메라는 건지 그니까 천 구호 기도 드릴게요 여러분들 방이 좁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이 방까지 커넥트 누룩 두 개 방을 하나 하겠으셔 와우 비행기를 오늘 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도 오늘이 아니라 대리입니다 아 아 아 죄송해요 상하스며렛기 선생님 오신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여기가 오늘은 샤워 공간이 두 개예요 너무 좋아 씻는 것도 빠르게 할 수 있고 내일도 빨리 씻고 빨리 놀고 빨리 하는 겁니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우리 월드리조트 공개자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하루 연장된 것도 월드리조트에서 하루 연장 시켜주셨어요 비행기를 밀어봐가지고 내일은 자 일으실까 자 그럼 오늘 편하게 쉬고 내일 만나요 안녕 안녕 클레버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클레버TV를 검색해 주세요 안녕 난 기다려 볼래 가만히 눈 감으면 내 맘 가득 떠오르는 그 얼굴 언젠가 늘 거라고 제발 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정말 할까 단 한 번도 믿지 못했어 아직 내겐 꿈만 같아 흰 눈이 내리면